강훈아! 됐다.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지효 누나 잘하네. 지효, 어떻게 됐지? 지효, 흘려. 아, 그걸 뺐냐, 황희찬. 아, 그걸 뺐냐. 아, 지효 골을 뺐냐. 야, 한 골 더 넣어야 돼. 야, 한 골 더 넣어야 돼. 오케이. 오케이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안 죽었어, 안 죽었어. 살았어, 살았어. 우와, 우와, 뭐야? 우와, 우와, 뭐야? 우와, 우와, 뭐야? 야. 와. 야. 와. 야. 야, 말도 안 돼. 야. 어어, 어어,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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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. 쇼. 한 골 더 넣어야 돼. 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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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초등학생들 내 거 넣는 것 같아. 와, 대박. 우와. 와, 누가 알깍어. 와, 아니. 와. 사모닫방이야, 바로. 우리 초등학생들 내 거 넣은 것 같아. 와, 대박. 야. 역시 왕쇠 왕쇠. 인원생, 인원생 감각한다. 이야, 진짜 반한다, 그렇지? 장난아닌. 미칠 섹시다. 슈퍼, 슈퍼. 왕 섹시. 와아. 와. 와. 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! 강훈아 나와라! 골킵! 지코야! 지코야 니가 들어가 골킵! 지하쿠 골킵이야? 눈물 날 것 같아 지금 사회인 야구에 류현진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지 그냥 끝까지야 둘이 패스가 되니까 희찬이 혼자니까 둘이 패스 계속 돌려 그럼 나가! 괜찮아 괜찮아! 강훈이 들어오네 좋아 고고고! 야구 중간에 음료수를 왜 좀 마! 나와라! 지금 뭐야! 중간에 음료수를 왜 이렇게 우울해 이따 이따! 아직 물 먹을 때가 아니야! 뭘 했다고 물을 먹어! 3 대 0! 대박이다 3 대 0! 3 대 0이야! 괜찮아 괜찮아! 3 대 0! 이러다 다 그냥 똑같이 치겠네 3 대 0! 하아 형 한번 열차! 아 축구 너무 쉬워! 축구 너무 쉬워 형 계속 계속 20 대 0 막 10 대 0 10 대 0, 20 대 0 갑시다! 야 오늘은 소리 지를 일이 없다 형 일단 한번 겁을 그냥 선수도 아니고 황희찬이 괜찮아 괜찮아 혜찬이 네가 벌려줘야 돼! 달라졌어 움직임! 좋아 잘했어 잘했어! 잘했어 잘했어! 그런가 좋아! 그런가 좋아! 나이스 나이스! 잘했어! 아 근데 조국씨 친구랑 별 얘기를 안 하네 별 얘기를 안 해? 별 얘기를 안 해? 야 지금 모든 한을 풀어 여기서! 자 쏟아넣어! 내가